저 진우 씨하고 합치려는 거 진심이라고 했잖아요. 유수연한테 미련 있어? 이번에 나도 네 어머니 생각과 다르지 않다. 설마 저희 장모님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?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대체 무슨 생각이 뭐예요? 유수연 씨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? 내일 해줘야 할 일이 있어. 결국 우리 아빠를 죽인 건 차화영이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